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수학 강사 김견입니다. 썸네일에 이끌려 들어온 여러분 반가워요. 우리 9월 평가원 대비해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어떤 마음가짐으로 공부를 해야 될지 그리고 9월 평가원이 어떤 부분에서 중요한지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 좀 나누고자 이번 영상을 준비했고요. 9월 모의평가 화이팅 해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우리 9월 모의고사는 대부분의 사람들 아, 수능 예행 연습이다 라고들 이야기를 하죠. 그만큼 우리한테 꽤나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시험인데 과연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중요성을 갖고 어떤 부분에 조금 더 집중해서 임해야 될까 라는 것들을 같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9월 평가는요. 우리 수능을 출제하는 평가원 기관에서 이제 내는 시험이고요. 두 번째, 수능과 완전히 동일한 전범위 시험이죠. 그 말이 즉슨 우리가 수능을 보기 이전에 수능과 같은 정말로 실제 시험이라고 생각하고 연습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는 수학뿐만 아니라 전 과목 전부 다 통틀어서 무조건 다 고민을 하셔야 되는 부분 중 하나가 실제로 우리가 국어부터 출발해서요. 마지막 탐구까지 쭉 이제 시험을 보잖아요. 수학에 대해서는 이제 국어를 본 이후에 2교시의 시험을 시작하게 되는데 첫 번째, 당연히 집에서 우리가 실모를 풀 때와 시험장에서 수학 시험을 풀 때의 마인드와 그때의 생각들은 너무나도 다를 수밖에 없어요. 첫 번째 1교시에 국어를 볼 거거든. 국어를 내가 만약에 정말로 잘 볼 수도 있고 만약에 잘 못 볼 수도 있겠지만 어떠한 마음가짐, 어떠한 멘탈에서도 실제 시험에서 수능 수학을 잘 볼 수 있도록 연습을 이번에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국어를 정말로 극단적으로 망했다 하더라도 수학에서 많이 할 수 있어야지. 그러니까 이전 시험 생각하지 않고 내 눈앞에 보이는 시험에 몰두해서 완벽히 내가 맞춰낼 수 있는 문제 다 맞춰 올 수 있도록 첫 번째 연습해 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순서 또는 전략 같은 것도 이번에 꼭 연습해 보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수학 관련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우리 공통과목 1번부터 22번까지 있는데 과연 내가 이거를 어떤 순서로 풀어낼까? 예를 들어서 1번부터 8번까지 풀고 나서 3점짜리까지 다 풀고 그리고 또 단답형으로 가서 3점짜리 다 풀고 선택과목 3점짜리 다 풀고 다시 4점짜리로 쭉 도전할지 또는 1번부터 쭉 14, 15번까지 풀고 나서 한 21, 22 정도만 내가 잠깐 건너뛰고 선택과목으로 넘어갈지 머릿속으로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이제 돌려볼 건데 이걸 실제 시험에서 나한테 최대한 가장 맞는 방법을 평소 실무로 연습한 이후에 이번 구할평가원에서 직접 경험해 보셔야 돼요. 이때 경험을 안 해보시면 수능장에서 내가 이렇게 풀어야지 라고 생각만 하고 들어갔다가 의외로 잘 실천을 못하는 친구들이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시험이라는 게 가장 이런 게 있잖아요. 주어진 시간 내에 내가 무조건 알고 있는 거 다 맞추고 나오는 게 너무나도 중요한 시험이야. 다시 시험이 끝났는데 아 이거 나 5분만 있었으면 다 풀었을 수 있을 텐데 이러한 후회가 남지 않는 시험이 돼야 된다고. 알았지? 그러려면 나한테 가장 맞는 전략이 무엇일까? 라는 것들을 평소 실무를 풀면서 연습하고 이때 실제로 내가 적용해보는 연습을 해봐야 된다는 거. 알았지? 그리고 특히 영어나 탐구까지 해서도 영어 탐구까지 가면서 내가 체력적으로 딸리지 않도록 끝까지 집중할 수 있는 연습이 되어 있는가? 라는 걸 이 9월 평가원 시험 보는 날에서 정말로 연습해보셔야 된다는 거. 알았죠? 그리고 두 번째, 우리 6평 이후에 이제 학습평가의 지표가 될 건데 6월 평가원 끝나고 이제 캐스트된 선생님이 이제 여러 가지 피드백을 너희들한테 드리면서 얘들아 우리 이런 식으로 이런 부분 틀렸으면 이렇게 앞으로 공부해 나가야 돼? 라는 것들을 이제 쭉 따라서 열심히 공부를 해왔을 거란 말이죠. 그럼 6월 평가원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한 이후에 야 내가 어느 정도 성장을 했을까?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공부해 온 방향이 잘 맞는 걸까? 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지표가 되겠죠.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6평을 봤을 때 아 내가 이런 부분을 상반기 때 좀 더 공부를 했었어야 됐는데 라는 아쉬움이 남았다면 그런 아쉬움을 반복하지 않도록 이번 9월 평가원에서는 열심히 빡세게 잘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 세 번째로 이제 9월 평가원이라 하면 실제로 우리가 그 대망의 날, 수능. 수능 이전에 이제 평가원에서 주관하는 마지막 시험이다 보니까 9월 평가원을 본 이후부터 수능 날까지 이제 나름의 마지막 스파트라고 해야 될까요? 그 원동력이 되는 게 이번 9월 평가원이 되셔야 돼. 첫 번째, 당연히 9월 평가원 잘 보시면 좋겠죠. 잘 보신다면 사람이라는 게 자신감이 생겨요. 아 내가 지금까지 그동안 공부해 온 방향이 맞구나. 그래서 실제로 9월 평가원 때 이 정도의 성적이 나왔으니까 끝까지 수능 때까지도 이렇게 한다면 수능장에서 내가 최고점 찍을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자신감을 원동력으로 삼아서 가져가셔야 돼. 그런데 두 번째, 여기서 이제 9월 평가원 끝나고 이제 캐스트에서 또다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지만 잘 본 친구들, 이게 자만감으로 번져가면 안 된다. 이제 많은 친구들이 9월 평가원을 만약에 잘 보면 야, 이제 수학 됐다. 되게 뭘 돼요. 수학 됐다. 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국어나 영어나 탐구에 이제 나한테 조금 취약한 부분을 공부하고 이제 9월 평가원 끝나고 수학은 그래 감유지 정도만 해야겠다. 라고 생각하고 양을 확 줄이다가 수능장에서 큰일 나는 친구들이 꽤 많아. 그러니까 잘 본 친구들 자신감을 갖고 끝까지 공부해 나가시면 되고 그게 자만감으로 번지지 않도록만 잘 연습해 주시면 돼. 그리고 두 번째, 당연히 잘 보면 좋겠지만 혹시라도 내가 생각만큼 잘 성적이 안 나왔다 하더라도 지금부터 벌써 이런 고민을 할 건 없지만 만약에 성적이 잘 안 나오면 오히려 그거를 이제 경각심으로 가져가면 되는 거야. 야, 내가 수능 날까지 진짜 수학 공부 안 하면 진짜로 개망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경각심으로 갖고 끝까지 공부하자는 거. 그 말이 즉슨, 9월 평가원은요, 얘들아. 잘 보든 잘 보지 못하든 우리한테는 정말로 큰 의미가 있는 시험이라고. 결과적으로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건 수능이잖아. 수능을 보기 위해서 그 중간 과정에서 나에게 학습 원동력이 될 수 있는 너무나도 중요한 시험이라는 거. 최선을 다해서 내가 온 힘을 다해서 끝까지 다 보고 온 이후에 그 다음 이제 남은 한 달, 두 달 정도 동안 빡세게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될지 마지막 피드백을 할 수 있는 시험이니만큼 최선을 다해서 보고 오도록 합시다. 알았죠? 그럼 이제 간략하게 우리 9월 평가원까지 무엇을 좀 해야 되고 무엇을 조금은 하지 말아야 될까? 라는 것들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건데 첫 번째, 당연하게도 우리가 9월 평가원까지 현실적인 계획을 하셔야 돼요. 이게 이제 사람이 조금씩 이 남아있는 숫자가 점점점점 줄어들다 보니까 조급함만 이제 많아진단 말이야. 그리고 뭔가 할 것들은 많아. 할 것들은 많은데 시간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야 그래 내가 예를 들어서 선생님 커리큘럼으로 생각하면 아이디어든 기출 생각집이든 커넥션이든 더블 커넥션이든 컬렉션까지 그래 9월 평가원까지 이 다섯 개 빡세게 다 해야겠다. 솔직히 말도 안 되겠죠.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하는 게 필요한데 이거를 그냥 나한테 내 지금 상황을 무시한 채로 계획만 막 짜버리면 안 된다는 거. 그러니까 9월 평가원까지 현실적으로 나에게 필요한 게 뭐고 내가 스스로 끝낼 수 있는 것들이 뭘까? 라는 것들을 고민한 이후에 그 계획을 한 이후에 그것들만 내가 제대로 끝내겠다. 라는 마인드로 공부를 해주셔야 돼. 그리고 두 번째, 수학은요.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겠지만 무조건 매일매일 꾸준히 하셔야 돼요. 이게 국어나 영어나 탐구도 그렇겠지만 수학이라는 게 감이라는 것도 있단 말이야. 실제로 내가 몇 번 계산을 안 하거나 계산을 이제 잘 안 하거나 또는 어떠한 과목이 어떠한 단원을 공부를 안 하다 보면 쉽다고 느껴졌던 단원 또한 다시 풀려가면 야 이거 무슨 공식이었지? 이거 어떻게 푸는 거였지? 라고 생각해서 생소하게 느끼는 친구들 많단 말이야. 수학은 무조건 매일매일 꾸준히 해주셔야 되고요. 세 번째, 하나를 하더라도 한 번 할 때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아까 여기 있는 이 부분이랑 이제 일맥상통하는 얘기가 될 건데 뭔가 사람이 조급해지다 보니까 그냥 푸는 데에만 의미를 부여하고 그냥 뭔가 넘어가는 데만 급급해하는 친구들이 있어. 그래서 뭔가 양쪽으로만 확대를 시켜서 아 그래 내가 이만큼 풀었으니까 잘 볼 수 있겠지 라는 뭔가 안도감을 가지려는 친구들이 있는데 당연히 양쪽으로 늘리는 것도 필요하죠. 근데 그 과정에서 정말로 내가 얻어가는 게 많이 있나? 그리고 복습을 함으로써 내가 풀었을 때 틀린 것들에 대한 채화가 완벽히 되었을까? 라는 것들을 고민하셔야 돼. 다시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하자는 거. 알았지?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하시면 충분히 얻어갈 수 있는 게 많으니까요.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나한테 지금 필요한 게 뭘까? 라는 걸 잘 생각하면서 우선순위를 두고 공부하시기를 추천드려요. 알았죠? 그럼 두 번째 이 정도는 하지 말자 라는 것들은 이제 이런 얘기가 될 건데 첫 번째 요즘 들어 이제 많은 친구들이 수능까지의 뭔가 세부 계획에 이제 집착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 아이디어를 몇 월까지 몇 회독을 하고요. 기출 생각진 몇 회독을 몇 월까지 무조건 끝내고요. 커넥션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엔드를 몇 월까지 끝내고요. 컬렉션을 포함한 여러 가지 실전 모의고사를 몇 회분을 언제까지 어떻게 끝내야겠다. 솔직히 되나 대략적인 계획이 필요한 건 맞아. 그리고 그 줄기를 따라가는 게 맞지. 그런데 지금부터 벌써 그 모든 가지들 그러니까 줄기를 우리가 대략적으로 이제 설정을 했다면 그걸 쭉 따라가는 게 필요는 하겠지만 그 중간중간의 과정들은 내가 앞으로 공부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충분히 수정이 가능한 부분이란 말이죠. 지금부터 그러한 세부 계획에 너무 집착하면서 공부를 시작 못하는 친구들이 꽤나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집착할 시간에 그냥 수학 문제 한 문제 더 풀겠다라는 마인드로 공부해 주셔야 돼. 알았지? 그리고 두 번째 이거는 매번 얘기하는 거죠. 강의 시청만 하고 이걸 공부라고 착각하는 거죠. 이게 이제 어떤 친구들이 꽤나 많이 있을 거냐면 지금까지 뭔가 내가 공부를 하기는 했는데 잘 안 됐다라고 생각해서 뭔가 구월평가원은 그래도 점수가 좀 올라야겠다. 근데 야 내가 그동안 공부를 제대로 안 했어. 근데 스스로 문제를 풀려고 하니까 잘 안 풀려. 잘 안 풀리기도 하고 풀기조차도 쉽지가 않아. 그래서 싫어. 그러다 보니까 그냥 강의를 듣는 거죠. 강의를 들으면 이해는 되니까. 워낙 잘 이해를 시켜드릴 거니까. 그래서 강의를 들으면 이해가 되다 보니까 그냥 스스로 고민하지 않고 스스로 문제를 풀지 않고 강의만 봐요. 그럼 강의만 보면 이제 안도가 드는 거죠. 아 그래 나 공부하고 있어. 근데 생각해봐. 실제로 강의를 보고 그걸 내 걸로 만드는 적용하는 연습을 하지 않으면 실전에서 문제 못 푼다니까. 가장 큰 문제가 뭐야? 실전에서 문제를 못 풀어. 해설 강의를 보니까 이해가 다 돼. 이게 가장 큰 문제 아니겠어요? 해설 강의에서 문제풀이가 이해가 된다라는 건 스스로 이걸 내가 실전에서 써먹을 수 있도록 너희들의 스스로 푸는 연습들이 필요한데 그걸 안 해버리면 큰일 난다. 필요한 강의만 필수적으로 듣되 이제 나머지 시간들은 무조건 스스로 문제 푸는 양들이 무조건 늘어나야 돼. 그래서 기출문제든 여러 가지 N제든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 많이 좀 늘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세 번째 방금이랑 비슷한 느낌인데 뭔가의 커리큘럼, 자료에 너무나도 의미를 부여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제 Q&A 게시판에도 선생님 이거 이거 이거만 하면 몇 등급 무조건 나오나요? 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솔직히 얘들아 어떠한 강의를 듣든 간에 내가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가 훨씬 더 중요해요. 강의나 자료는 너희들한테 뭔가 실력이 올라가게 되게 하는 뭔가에 그냥 도움을 주는 것일 뿐이지 얘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이 등급이 어떠한 등급이 나온다. 이런 거 없다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나한테 필요한 강의와 나한테 필요한 자료들을 하나하나 하나 차근차근 끝내가는 거에 훨씬 더 집중을 하셔야 돼. 알았지? 그러니까 내가 무조건 이것만 하면 이게 나오나요? 라고 하면 솔직히 모든 친구들이 다 1등급 받게 그렇지 않은 게 현실이잖아. 그러니까 나한테 지금 필요한 것들이 무엇일까라는 걸 꼭 고민한 상태에서 그 부분에 우선순위를 두고 빡세게 공부하자는 거. 알았지? 그럼 이제 세 번째로요. 요즘 이제 너무나도 많이 들어오는 질문 중 하나가 선생님, 선생님 커리큘럼으로 이제 공부를 하고 있거나 또는 이제 본격적으로 다시 한번 공부를 빡세게 공부하고 싶은데 9월 평가원 대비로 지금까지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그리고 뭔가 할 게 너무 많아 보이는데 진짜로 꼭 우선순위를 이렇게 좀 한번 정해주세요. 진짜로 내가 숨 참고 여기까지 빡세게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이제 말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서요. 대략적인 가이드를 준비해봤습니다. 말 그대로 김기현 수학 오마카세. 오마카세가 이런 느낌이잖아요. 내가 갖고 있는 뭔가의 최상의 재료로써 여러분들께 선보이는 음식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지금 선생님의 강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이디어. 지금까지 우리가 수능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정말로 필수적으로 필요한 여러 가지 개념들 그리고 문제풀이 강좌. 두 번째 기출생각집 빅킬러와 킬러점프. 커넥션 이미 전부 다 완강이 되어 있고 더블커넥션 공통과목에 대해서 킬러 문제까지 우리가 쭉 대비할 수 있는 문제들. 컬렉션 파이널 모의고사. 9월 평가원 대비해서 총 시즌 1, 3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수능특강, 수능완성은 EBS 문제들. 당연하게도 수능 연계 문제이다 보니까 당연히 연습을 하자라는 거고 기출생각집 4관학교 편까지 이미 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럼 총 세 가지로 좀 케이스를 나눠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건데 첫 번째 지금 제가 개념은 좀 어느 정도 되어 있기는 한데 조금 중간중간에 부족한 부분이 보이고요. 그리고 기출도 뭔가 한다고는 했는데 이걸 막상 다시 풀려가면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친구들이 있는데 딱 세 가지 준비했어요. 첫 번째 아이디어. 두 번째 기출생각집 빛길러. 세 번째 컬렉션. 이 세 가지 합시다. 일단은 아이디어 안에서요. 우리가 중요한 생각들 그리고 여러 가지 기출 문제들을 같이 한번 연습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이디어 개념 강의라고 해서 당연하게도 애들아. 내가 만약에 개념이 부족하다 싶으면 강의를 듣는 게 맞아. 그런데 혹시라도 지금까지 그래도 뭔가 공부를 해온 친구들이라면 모든 강의를 다 들으려고 하기보다 교재를 쭉 읽으면서 공부를 하되 어? 내가 이쪽 부분이 조금 취약하네. 라는 부분만 조금 골라서 선별적으로 들으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건 기출생각집 문제들이 될 건데 기출생각집 킬러 점프를 제외한 빅킬러 문제만 완벽하게 제대로 풉시다. 의외로 생각만큼 만만치 않을 수 있어요. 수학 1이든 수학 2든 선택 과목이든 정말로 여러분들이 꼭 풀어야 된 평가원 교육청 문제들 전부 다 선별해서 너희들한테 넣어드렸으니까 문제 수가 조금은 많다 보니까 부담스럽게 느끼는 친구들이 있는데 솔직히 생각해봐. 이 정도는 공부하고 우리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게다가 두 번째 우리 수학 1, 수학 2에 다하는 기출생각집은 이미 PDF 파일로 다 해설지가 업로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의 해설 강의를 다 들으려고 하기보다 해설지를 보면서 맞은 것들은 그냥 바로바로 넘어가시고 틀린 것들에 대해서만 조금 선별적으로 강의를 들으면서 따라오라는 거. 알았지?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꼭 필요한 것 중 하나가 컬렉션 실무가 될 건데 아까 얘기했듯이 9월 평가원이라 하면 우리가 실제 수능에서 어떤 순서로 어떤 전략으로 시험을 봐야 될까? 라는 것들을 연습하는, 예행 연습을 하는 그 장이 될 거잖아요. 평소의 실무로서 연습을 하면서 아, 내가 대략적으로 이런 순서로, 이런 전략으로 문제를 풀어야겠다라는 걸 평소에 생각을 해두셔야 돼. 그래야 9월 평가원 때 이렇게 해봐야겠다라는 나름의 시뮬레이션이 돌아가겠지. 알았지? 그래서 첫 번째 세 개만 제대로 하자. 이게 조급해하는 친구들이 뭔가 선생님 제가 지금 시간이 없다 보니까 이게 제대로 안 돼 있는데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안 될까요? 솔직히 얘들아, 안 될 거에 없지. 너희가 그동안 제대로 공부를 해왔다면. 근데 문제가 뭐야? 제대로 공부를 안 해왔으면 그게 문제 아니야. 그걸 인정하셔야죠. 그러니까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가는 게 맞아. 알았지? 그래서 하나, 둘, 셋, 가자. 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선생님 제가 기초생각지 빅킬러 그러니까 킬러 문제를 제외한 4점짜리는 나름 제대로 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조금 어려운 문제들 조금 생소한 문제들 연습이 덜 됐어요. 라는 친구들은요. 첫 번째 기초생각지 킬러 점프 그리고 두 번째 공통과목과 선택과목 커넥션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컬렉션 컬렉션은 항상 무조건 가져간다 생각하시면 돼. 실무 연습은 무조건 필요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기초생각지 킬러 점프를 통해서 아 우리가 킬러 문제를 이렇게 풀어낼 수 있구나. 그리고 커넥션 수원수트의 조금 생소한 문제들 그리고 선택과목 또한 이제 커넥션 생소한 문제들을 통해서 연습하겠다.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만약에 킬러 공부를 같이 하고 싶다 싶으면 더블 커넥션 같이 가져가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더블 커넥션과 킬러 점프를 함께 공부한다면 훨씬 더 시너지 효과가 날 거라는 거. 알았지? 그래서 어려운 킬러 문제라고 해서 너무 쫄 필요 없어. 선생님이 매번 이야기하는 게 킬러 문제라고 해서 너무나도 너희들한테 발상적인 생각을 요구하거나 얘들아 이런 개념 처음 보지? 이렇게 풀 수 있단다. 라는 걸 선보이는 게 절대로 아니야. 킬러 문제 또한 얘들아 결과적으로 이 문제지의 포장지를 한 번만 살짝 벗겨내면 아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이러한 비킬러 문제들 두세 가지의 개념이 그냥 융합된 거구나. 라는 걸 스스로 느낄 수 있단 말이야. 공부해보지 않으면 계속 그냥 어렵게 그냥 생각할 수밖에 없다. 막상 해보면 아 충분히 할만하네 라는 걸 스스로 느끼셔야 돼. 알았지?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선생님 제가 나름 여러 가지 엔제 꼭 커넥션이 아니라 하더라도 뭔가 입문 엔제 느낌으로써 조금은 생소한 문제들도 풀었고요. 기출 문제들도 나름 푼 것 같아요. 라는 친구들이라면 더블 커넥션 본격적으로 시작하시고요. 기출 생각지 킬러 점프와 컬렉션 열심히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우리 EBS 문제의 수능특강과 수능완성도 꼭 한번 풉시다. 솔직히 EBS 연계 문제는 연계를 바라고 푼다기보다는 그래도 우리가 뭔가 양적으로 확대를 하는 과정에서 솔직히 생각해봐. 수능평가원에서 이제 우리한테 수능특강과 수능완성을 연계규제다라고 이제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한 만큼 우리 입장에서 우리 수험생 입장에서는 안 풀 이유가 없어요. 게다가 두 번째 그렇게 양이 많지가 않다 보니까 우리가 진짜로 맘먹고 풀면 금방 풀 수 있단 말이야. 실제로 현장 친구들이 이야기해주는 기준으로 생각해보면 평균 한 일주일 정도면 수특수환 그래도 다 풀 수 있다. 본격적으로 내가 맘먹고 푼다면. 그러니까 1, 2주 정도를 잡고 수특수환을 풀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괜찮다면 기출 생각집 사관학교. 사관학교 문제들도 좋은 거 많이 있으니까요. 기출 생각집 사관학교 편도 전부 다 PDF로 파일이 올라가 있고 강의까지 업로드 돼 있으니까 이 또한 같이 한번 공부해주시면 좋겠다는 거. 알았죠? 그래서 우리 9월 평가는 너무나도 중요한 시험이니만큼 이제 남아있는 기간 동안 열심히 빡세게 공부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항상 제가 학생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것 중 하나가 그래도 오늘 내가 조금 잠자리에 들 때 오늘 내가 정말로 계획한 것들 빡세게 공부했을까? 어느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정도로 내가 지금까지 공부해온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줬을 때 내가 정말로 당당할 수 있을까? 단순히 그냥 책상에 앉아서 스타버치만 켜놓고 그냥 순공시간을 늘린다는 이유로 스타버치는 켜놨지만 내가 실제로 집중하지 않는 시간들이 많은 친구들 많이 있을 거야. 그런 시간 줄이셔야죠. 이제 남아있는 시간이 얼마 없는데. 그러니까 내가 정말로 빡세게 공부를 열심히 해왔을까라는 것들을 항상 되돌아보면서 우리 9월 평가원 모의고사 정말로 최상의 결과를 만들어 올 수 있도록 끝까지 화이팅하도록 합시다. 알았죠? 저 또한 이제 마지막 남아있는 파이널 커리큘럼 컬렉션 모의고사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만나면서요. 9월 평가원 그리고 마지막 수능까지 여러분들이 최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저 또한 끝까지 열심히 준비할 테니까 믿고 따라오면서 화이팅해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9월 평가원 데뷔 이러한 퀘스트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우리는 다른 강의 그리고 9월 평가원 해설 강의도 또다시 만나게 될 거니까 그리고 그 당시 이제 퀘스트 그리고 여러 가지 강의로서 다시 한번 만나도록 할게요. 끝까지 화이팅 하도록 하고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끝까지 화이팅 하도록 하겠습니다.